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IT 기업, 네이버의 한 직원이 상사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카카오에서 직원의 유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보도에 이혜린 기자입니다.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카카오와 네이버. 하지만 올 들어 무거운 논란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난 25일 네이버 책임자급 개발자인 40대 A씨가 숨진 겁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상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엔 A씨가 엎드려 뻗쳐로 유명한 상사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상사로 인해 퇴사하거나 팀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한성숙 대표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회 이사진에 의뢰해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도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같은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도 굉장히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가해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훈육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신체적 폭력보다도 점수적 폭력이 훨씬 더 커다란 문제거든요. 불과 석 달 전 동종업계 카카오에서도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인사평가에서 비롯된 따돌림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글이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지워졌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한 동료들마저 도와주지 못해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겪게 되고 폭력의 내성이 결국 사고로 터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성하는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꿈의 직장으로 불려온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